몬스타엑스가 입장하러 오셨습니다. 네, 번호성이 어마어마한데요. 네, 몬스타엑스는 강렬한 퍼포먼스와 화려한 무대 연출로 해외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글로벌 대세 그룹이죠. 자, 올해 발매한 샤인4의 말 앨범으로 큰 사랑을 또 받고 있는데요. 홍콩운동 남미까지 해외 18개 도시 월드투어까지. 정말 가뿐한 하늘을 보내고 있는 몬스타엑스입니다. 네, 지금 여진을 향해서 혼을 흔들고 있는데요. 멀리서만 봐도 그 보이그룹의 그런 멋짐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또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몬스타엑스 3년 연속 아마 지금 참석 중입니다. 그래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몬스타엑스.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일단 먼저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호!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자, 일단 무엇보다 축하를 드리고 싶은 게 올해 5월에 또 일본에 정식 데뷔를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진짜 많은 사람들의, 많은 분들의 인기를 한번에 얻고 계시는데 셔누 씨가 또 일본 팬분들을 위해서 혹시 일본어로 인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랑 이제 민혁이가 얘기를 할 건데요. 간단하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몬스타엑스입니다. 전화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2년 연속으로 마마에서 수상에 영광을 안 왔잖아요. 민혁씨도 인사를 좀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실 거예요? 당연히 하셔야죠. 오늘 우리는 스테이지에 일소통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새로운曲, 드라마 너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됐습니다. 사실 제가 왜 질문이 급했냐면요. 사실 2년 연속 마마에서 수상 영광을 얻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의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 남자그룹 후보에 올랐습니다. 혹시 우리 기현 씨, 3년 연속 수상 가능할까요? 네, 기현입니다. 사실 수상을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후보에 계신 다른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너무나 존재하시기 때문에 3년 연속 참석한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금 욕심을 낸다면 이왕이면 3년 연속 수상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본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몬스타엑스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